오오오옹 공격도 좋습니다. 완급 조절 하지만 네틱 상대에게 두 점을 소비한 주천이 자 그리고 석점 변화도 많고 많은 하얀자 회전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3구 강력한 힘 기합소리가 이곳을 꽉 채웠습니다. 서효원이 주천이를 계속 조율해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주천이가 또 한 번 걸렸습니다. 예리한 서효원 평정심을 갖고 있습니다. 코스를 굉장히 끝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0점이 잘 맞아있는데요. 이번엔 주천이의 포인트 계속해서 V자 모두를 공략하는 서효원 양선수 멀어집니다. 엣지 주천이 아 지금 주천이 한 점차 계속해서 깎아주다가 밀어졌는데요. 걸렸습니다. 또 무리한 푸시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4대4 서비스 길게 주천이 다시 꽂아놓습니다. 서효원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짧았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을 바라보고 있는 주천이 서효원이 찍혀냅니다. 서효원 계속해서 대각선 그리고 서비스 득점 네 개나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오늘도 리시브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그렇든요. 공격선수하고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리시브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군요. 서효원 젠걸음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나이스! 템포조절 성공! 하지만 이번엔 주천이의 포인트. 탑스피 운영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한편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선수의 랠리 넘어갔고요. 젠걸은 다가옵니다. 서효원 살려냅니다. 양선수의 지락대결 또 한 번의 랠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는 서효원의 공격 찬스! 이번엔 득점을 가져갑니다! 그럼요. 자 그리고 포인트 연고풍 서효원 득점 행진을 범신을 계속하네요. 그렇네요. 꽂아놓습니다. 벗어납니다. 서효원 11 삼성생명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 수비가 한 번 더 받아냅니다. 길었습니다. 만들어주면서 찬스 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렵하게 서효원 3구 박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네요. 길었어요 주천이 그러면 날렸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공격수에게는 주춤하게 하죠. 아 그렇군요. 서효원 반격 찍어냅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 서현 선수 역시 또 노련하게 상대방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걸 또 받아 냅니다. 주천이 아 좋아요. 받아냅니다. 또 한 번의 반격 똑같이 돌이크로 바로 luded 로아 손 손 엥 손 이루 2컨더 넣습니다. 포핸드! 엣지 강타를 날려봤습니다. 길었습니다. 오! 밀어붙입니다. 서영원의 빈틈을 서영원 리시브 다가섭니다. 거침없습니다. 주천이 힘겹게 오른쪽 코스 변화! 선 오! 주천이 한 박자 빠릅니다. 그리고 또 한번! 템포 조절 성공! 오! 두 점차 앞서는 주천입니다. 빠르고 낮은 서비스! 계속 걷어 올려줍니다. 서영원! 백핸드! 서영원 다가섭니다. 주천이는 어떻게 대응할지! 오! 아! 손이 그렇게 대응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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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능력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3구!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방증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벗어납니다. 서비스 추천이. 자, 서여원 매치포. 위축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오늘의 매치는.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